안녕하세요 팬여러분 둘 셋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. 네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오늘 패비 싱글을 발매했습니다. 오늘같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팬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동안 여러분 몰래 카페들을 확인했었는데요. 혹시 알고 계셨나요? 네 이제 저희가 대해놓고 눈팅할 예정이니깐요. 기대해보세요. 네 팬카페에서 또 다양한 이벤트도 펼치고 사진도 많이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. 팬카페 자주자주 응원해주세요. 응원해주세요. 네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